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술 피울며 라마크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시 일어나 바란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오 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열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위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으미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엘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엘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엘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이치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짠이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야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헤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박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메 다윗의 전령들이 갈맬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인이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전여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레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올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세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무엘상 26장 십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올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메 사올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레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올이 광야 앞 하길라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올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올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올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올과 네레아들 군사령관 아부넬이 머무는 곳을 본 즉 사올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유아베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올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 즉 사올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겨 땅에 꽂혀 있고 아부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맛이 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올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부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부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부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부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의 기름 부흥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올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미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올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위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위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는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올이 다위세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위사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위스는 자기 길로 가고 사올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27장 다위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올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조오리로다 사올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위시러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밀 여자 아비가엘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올에게 전함해 사올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이에적부터 술과 애국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유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겹과 여람웰 사람의 네겹과 겐 사람의 네겹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한글자막 by 한효정